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 결혼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SNL에서 한 예비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비 신부는 예비 신랑에게 꿈꾸던 웨딩이 있었다. 성당에서 이렇게 우리 둘이 공주님 왕자님처럼 예쁘게 결혼하는 게 꿈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예비 신부는 할 게 또 있다. 드레스 맞춰야 하지 스튜디오 맞아야 하지 메이크업 생화장식 여부. 예단 반상기 한복 디자인을 봐야 하고. 마지막으로 가전제품과 가구만 결정하면 돼지롱. 이라는 말을 듣고 예비 신랑이 우리 좀 간소하게 하면 어떨까? 혼수 같은 것도 필요한 건 천천히 사고 알뜰하게 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비 신부는 오빠오빠 나랑 결혼하기 싫어. 오빠 결혼은 나 혼자 하는 거야? 진짜 속상해 죽겠네? 라고 말하며 결혼 준비하며 애를 먹는 모습을 풍자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사들과 행동이 너무 과장된 모습이라 보이시나요? 원래 이런 말이 있죠.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잔혹하다라는 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티파니 반지의 명품백 자동차 프로포즈가 허상이야 라는 글을 같은 여자들에게 물어보죠. 다들 프로포즈 받을 때 저런 거 받는 거 아니었어? 남친에게 이거 말하니까 SNS 좀 그만 보라는데 내가 현실을 못 보는 걸까? 라는 식으로 자신이 김치인지 여자들에게 이 예비 신부는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티파니 반지의 명품백 자동차 중에 하나도 못해주는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가성비 여친된다. 내 주변 평범한 여자애들도 저 중에 꼭 하나는 받는다. 루이비통 명품백은 기본임. 흑수전환 월급 평범이랑 결혼한 친구도 적어도 한두 개 명품을 받음. 이라는 말을 하면서 당연히 저런 걸 받아야 한다 말하죠. 나 30대 아줌마인데 결혼한 애들 중 티파니 반지의 명품백 자동차 중 하나도 못 받는 사람 한 명도 못 봄. 다 저 정도는 받는다. 공무원 가성비 남자도 해준다. 라는 식으로 한 목소리로 저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준다는 말을 하죠. 쓰드매고 어쩌구 저쩌구 식장을 잡으려면 일단 여러분은 프로포즈부터 해야 할 건데. 일단 프로포즈 시작부터 여자에게 최소 샤넬 명품백을 받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프로포즈로 받고 싶어 한다는 샤넬 클래식 스몰 플랫백은 기본 천만원부터 시작이죠.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장난이 아닌 게. 친구 남편이 명품백 사준다 해서 내 친구 보태가 고르고 있는데. 내가 왜 보태가 고르냐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친구 남편이 샤넬은 시즌마다 유행 많이 타니까 유행 안 타는 보태가 사라 해서 보태가 산다네. 그냥 샤넬 사주기 싫다 말해. 라고 말하며 샤넬은 유행이 없다고 잘 가져다 붙인다고. 샤넬을 사주지 않으면 대놓고 꼽을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언제나 누군가와 비교를 하죠. 옆에 직장 동료 보면 샘나고 박탈감 든다. 내 또래인데 결혼 일찍 해서 7살 아들 있는 여자인데 명품 존나 많고 샤넬 디올 있어서 부러워 미치겠어. 내가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건 나의 의지가 있지만. 저렇게 결혼 잘 안 사람 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한 티가 나서 상대적 박탈감 쩔어서 미치겠네. 라는 우리 여성의 발언. 언제나 주변 누구와 비교하고 sns에 자랑을 해야 하니까 명품백과 티파니 반지가 필요한 겁니다. 나 이렇게 잘나가니까 너와 비교해도 내가 꼴리지 않아. 라는 걸 과시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nl의 결혼풍자보다 현실이 더 잔혹한 것이죠. 샤넬 백을 구매하기 위해 엄동설 안에 백화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줄을 서야 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이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결혼이 이렇게 허영심 가득한 문화였는지 알지 못하겠네요. 사랑만 있으면 단칸방에서 시작하던 옛날의 낭만은 어디로 갔을까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디 sns를 좋아하는 여성과 결혼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현실은 더더욱 시궁창이다.